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잉야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태태기님이랑 아주 재밌는 어메이버 플레이할건데 태태기님 네 모든것이 함정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든것이 세상에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다 함정일수가 있어요 여기있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이 통로를 지나가시면 모든것이 믿으시면 안됩니다 모든걸 믿으면 안되요 어우 정말요 네 정말 모든것이 함정입니다 자 휴이 절대 제작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 맵을 시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스톱포인트를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죽으시니까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앞에 발판이 있는데 여기에 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밟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안됩니다 함정의 셔틱 이거 사실 함정이 이녀맨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느날 사람을 낳는 사람 낳는 걸 좋아하는 이녀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눈블럭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정에 걸려서 많은 피해가 생겼다 어 버튼이다 오 큰일 날뻔했다 그래서 나는 더이상 함정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함정기획서를 제거하기 위해 잉여맨이 살고있는 함정의 셔틱으로 갔습니다 좋아 오오 이건 뭐였지 이건 아아아아아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함정 아아아아 아 이럴 수가 방심하면 안 돼 이거 아무것도 누르면 안될 것 같은데 어 정말 위험한걸 왜이렇게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다니 이 사람 자 자 내려갑시다 상자로 열면 완전 안될 것 같은데 아 무한할인해 안돼 안돼 야 그거 뿌리면 안돼 야 먼저 가라고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얽 아웜 위험할 뻔했네 갑시다 갑시다 뜨거워 으아아아아하 맞고둑 대신단거다 비켜버렸군 조짜구먼 조짜예 자 갑시다 어! 폭죽이네 여기 클레임 줄 알았네 모든 것이 함정은 아닌 것 같군 뭐야 죽었네 모든게 함정이야 이럴수가 저기에 보이는 저택이 함정의 저택인가 빨리 가보자 저기 그게 있어요 계속 죽네 이럴수가 고통스러울 수가 작은 돼지를 건드리면 죽습니다 뭐야 이거 한번 건드려볼래? 야이씨 이 울타리의 주인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건 평범한 손해 에이 돼지 한마리도 못죽이세요? 제가 한번 죽여드릴게요 심상치 않은 돼지에요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쎄잖아 가자 가자 최강이구나 너 반대쪽 아닙니까 이거 여기입니다 아래 발판이 많아요 상자를 열었더니 뭔가 이상한게 없네 뭐야? 함정인가 이것도 뭐지? 자 저택 입구가 막혀있다 열쇠를 찾아보자 열쇠를 넣으세요 아하 제가 그러면은 네 열쇠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여기 자 열쇠가 가마솥 유리병 오케이 유리병을 여기다 넣으면 열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제 느낌이죠 어 통통 튀는걸요? 팅팅볼 가마솥이 이건가요? 아아 알죠 가마솥은 이거죠 물을 퍼서 아아 여기있나요? 예 어 이 친구는 뭐죠? 아아아아 마녀다아 마녀 저기 왜있냐 갑자기 불쑥 나오던걸 이제 이제 이거 이거 이상한 열쇠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 열립니다 갑시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 케이크를 먹으러 가자 케이크 어 하하하하 야 케이크 먹었으면 그냥 골로 갈뻔했네 어 나 먹기 직전이었어 큰일날 뻔했구만 바로 앞에서 어이여 죽을 뻔했구만 정말 정말 위험해 아아 저택에 들어가는 곳은 여기로 여기밖에 없대 수상한거 어디서부터 어 어 발판이 있는데 음 아냐아냐 별일이 없어 별일이 없어 주민과 교환이 안되면 때리거나 제출할 수가 아아 아 이거 별을 할 수 있네 이걸로 자아 세이브 포인트 하고 자 갑시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되지 음 건드리면 무슨일이 무슨일이 벌어질까 하하하하 건드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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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호기심천국 태태기를 건드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돈뜨를 보여주마 이 버튼 녀석 버튼을 혼내키죠 뭐야 어 터지는 소리났는데 어 디에티가 터지는구나 시원하게 방귀를 꼈습니다 하하하하 주꾸박스 아이템이 야 상어가 나는데 방금 봤어? 어어 그러네 뭐야 이게 뭐하는것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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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부터 죽여야돼 마녀부터 아아아아 마녀부터 죽여야돼 마녀 마녀부터 죽여야돼 아아아아 죽는다 빨리 죽여요 빨리 죽여요 아 아 빨리 죽여 됐다 죽였어 죽였어 어 힘든결전이었다 야야 거기서 왜 나오냐 뭐하는냥 아겐이 응 어 뭘거리봐 아이구 눈에도 화살이 봤는데 하하하하 나 고슴덩치 됐네 뭐야 아프겠다 여기 책이 있어요 나무 스위치를 찾아서 활로 쏘래 왈도서 육시가요 내가 활있지 어 그러면은 저기 위에 위에 邊와 손해 않 아 뭐 맞추네 저걸 야 죽을뻔했잖아 야야 모르가 나왔잖아 이럴수가 그냥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왜 눌러 이 버튼이 있잖아요 아니잖아 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 들어간 뭐가 있지 않을까? 지옥에 있다 떨어지는 곳이 천국이야 네 나갈래 근데 거기에 상자가 있어. 상자를 확인 못했어. 아 여기네. 길 여긴 것 같은데요? 여기여기여기? 아 뭐야. 이렇게 간단하자니. 딱겠네. 점프맵 그런데 블록마다 발판이 있네. 위험해 보인다. 세이브하고. 갈까? 제가 비겁하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과사를 쏴보는 겁니다. 오오. 근데 나무 발판 밖에 안돼요. 세태계님 그런건. 이럴수가. 내가 너무 굿이 된거? 아아! 일로 오지마. 거기로 가지마. 거기로 가지마. 우리 이쪽으로 가서. 야 이거 블록 맞아? 근데? 세태가? 이거 블록 아니야. 블록 아니라고.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올라와 있어 지금. 아 옆에 블록이에요. 여쭤봐. 이거 블록 아니었어? 우와 속았어. 저거 갑옷 거치대에요. 저거 해놓은거야. 아아 무서운 녀석이. 야 이거 어려운걸. 와 저거 블록인줄 알았네. 와 이거 뭐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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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들. 어? 상자를 열어지? 일단 자세히 보고 판단하자. 패팅님 어디로 가실꺼에요? 저는 오른쪽입니다. 오케이. 거리로 가. 남자는. 남자는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네. 오? 어! 패팅이님. 아하하하. 저좀 도와주세요.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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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아 여기야 여기야 중요한 물건 야 뭐야 얘 얘 따라왔어? 어? 여기로 들어가면 진짜 죽는다는데? 에이 거짓말 또 호기심천국 태태기를 건드려? 에이 들어가봐요 안 죽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여기 길이네 아 길이야? 아 죽음으로 가는 길 태태기가 세개 밖으로 떨어졌어 들어가면 안되겠다 세개.. 세개 밖으로 가는 길이었어 어 이럴수가 들어가면 절대 안되겠다 자 어 이 버튼있는데 이거 눌러보고 싶다 진짜 아니 아악 여기 뭐하는 짓입니까? 나는 건들기 싫었는데 왜 나까지 휘말리게 하다니 아 태태기는 여기 방에 있습니다 방 일로가죠 좋습니다 어 뭐야 TNT가 보이네 TNT 가짜갔다 어 가짜구나 꼭죽이었어 다행히도 꼭죽이었어 다행히도 자 오 여기가 어 어어어 야 이거 봐봐 감자래 감자 독이 없는 감자라는데 독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그냥 조금 감자 색깔이 좀 파랗다 독든 것처럼 어이 누가 봐도 독성은 굉장히 강해보이는걸 여러분이 한번 먹어보세요 아 못먹어야죠 배고픈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사실 어어 이거 버튼있어 이게 안에 유자에 어 그러네 어 뭔가 아아 아니 멀미잖아 하하핳 아 개 눌렀네 ничt 이렇게 소소하게 으으 내가 여 messy 여기 봐봐 액자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났대 음 그러나 아주 살짝쿵 어이 어이 뭐가 있어요 어 창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멍청아 화장실에 뭐가 lädt다는데? 변기 이용후 물내리는 필수 아 시원하나 아아아아 방귀..방귀 냄새 맡고 사마 이럴수가..여기 뭐지? 이거 뭐야? 여기가 입구네 여기가 입건가? 어..아래 뭐있다 뭐죠 여기? 오오 어..여기 뭐있을거 같애 어..스푼 동굴거미? 어 이거 뭐가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곳인가..아 여기도 길이네 좀inflammiasm 떨어지는게 아니었네 세입내집 자아..그리고 주벌 도착했다 도착했다 야야야야야야 이거뭐야 아 준비한 unveil 오오~~~ 아!야 무거움을 찾았어! 중요한 물건 이상한 휴각이랑 이상한 가루!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왔어!! 나 왜.... 어! 저희는 이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짜잔 길이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박쥐를 오 뭐야 박쥐인줄 알았더니 존벌레 나왔어 돼지 풀까? 여기가 길 아니겠습니까? 왜 푸는 겁니까 도대체 오오 아 자살충 안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길이 앉았져오오오 이렇게 잔인하다니 모든 걸 잠정이로써 빨리 오세요 여기가 길입니다 어디요? 2층 아닙니까? 아 2층있는데요? 2층 같은데 어 그렇군요 자 스폰 보이터 하고 갑시다 저희 이게 분명히 그린디에.. 그린디에 길이 있을거 같지않습니까? 아.. 그럼요.. 어? 뭐야?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죽음의 길 괜찮았네 갑시다 예 오호 와아아아아아악 내 앞에도 모르가도로 있는 사람이 일궜어 이야 진짜 아프겠다 잠깐 천국.. 잠깐 천국을 보고왔어 어.. 이제 일로 탈퇴할 수 있는건가? 자아.. 가죽바지가 있잖아? 어? 패션왕에 대해서 있겠는걸? 어허허허허 자네는 늦었다네 멋나네 으허허허허 자 이상한 조각이랑 이제 이상한 거로는 어디다쓰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곳이 지나가면 발판이 필요하다 아! 여깁니다 여기여기 아아 발판을 교환해서 여기다 놓고 가는거군요 갑시다 네 매arla 저장 가죽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험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akh 달출이고 맛 갑시다 갑시다 어! 어 그러고 원장 반 PROFESSOR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어? 이게 뭐야? 어? 어? 빨려 들어간다? 어? 이거 뭐야?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끝까지 타면 안 돼 끝까지 타면 안 돼 살았어? 아 이 형님 덕분에 살았네 아 끝까지 갔다가 용암에 빠졌네 나 하하하 자아 내려와 산다 올라갑시다 좋습니다 자아 좋아요 어? 발판 밟아야되나? 남자는 그냥 간다! 어? 아무 효과도 없는데? 어? 어? 아무 효과도 없었잖아 뭐야? 어? 똑같네 네 자아 막혔군요 자아 여러분들 원래 여기서 더 길이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막아놨어요 네 저희는 여기서 엔딩으로 하겠습니다 아 태태기님 오늘 이 함정의 저택을 플레이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이제 잉혁현님을 안 믿겠습니다 아아 네 정말 모든 것이 함정이었던 태태기님이랑 함정의 저택이라는 맵이구요 자아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태태기 네 구독도 누르시면은 네 함정이 발동될겁니다 네 누르지 마시고 하하하하 맞아요 네 태태기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